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보의 저장과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고 정보의 저장과 활용 자 가운데 표막 얘기죠 자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또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념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자기 유도현상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전자기 전자기 유도현상 유도현상을 이용한 너무 기네요 제목이 그치 전상을 이용한 이용한 정보를 갖다 우리가 뭐한다 기록하는 거죠 정보 저장장치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 정보 저장장치에 대한 저장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요 자 세 가지가 있죠 하드디스크에 대한 얘기하고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가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당연히 일등은 누구냐면요 하드디스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도 제가 준비하고 있지만 일단은 내용을 보면요 자 하드디스크라는 거 자 내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카드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까에 대한 얘기랑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이것도 시험자랑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서 시험자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고요 스마트 카드 자 스마트 카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스마트 카드는요 바로 RFID라는 그 통신 수당을 이용한 거거든요 자 걔랑 같이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눈에 확 보이게끔 몇 개 자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긴 것은요 하드디스크 하고요 마그네틱 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림과 함께 같이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드디스크 멋지게 나왔네요 하드디스크의 내부 구조하고 나왔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헤드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있었죠 자 헤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래터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플래터에는요 자 얘가 정보를 저장하는 놈이란 말이야 정보를 갖다가 정보를 여기다가 쓰고 있는 거죠 예 쓰기도 하고요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쓰기도 하고요 정보를 기록한다고 그러죠 예 정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재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플래터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 플래터는요 보신 바와 같이 트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랙 한 트랙 두 트랙 세 트랙 네 트랙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트랙이 있고요 그 트랙 들어갔다가 칸을 나눴단 말이야 뭐로 뭐로 나눴냐면 여기다 이렇게 섹터를 나눠가지고 그 안에다가 정보를 갖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 당연히 디지털 신호로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것은 자 그림을 보면서 이 헤드에서 자 헤드에서는요 정보를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전기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전류를 흘러보내는 거야 흘려보냈을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코일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기장과 갓 그 서로 다른 자기장이 여기서 뭐 됩니까 그래 바로 음향의 위치에 의해서 여기가 n극 이쪽이 n극이었다 그러면 그 아래는 s극이 저쪽이 s극이었다 이쪽은 n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위가 n이면 영 아래가 n이면 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걔네가 지나가는 거 지나가면서 그 헤드에 코일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바뀔 때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겠죠 바뀌면서 그걸 갖다가 읽어내는 건데 디지털 신호로 읽어내는 거란 말이야 읽어내서 예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장치에 의해서 장치에서 영상장치나 또는 음성장치에 의해가지고 음성신호 또는 영상신호로 보여지겠죠. 이게 되는 거라는 거 자 내용의 흐름을 쫙 가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드디스크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되냐면요 바로 이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마그네틱 카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마그네틱 카드 우리 그 신용카드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은색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져 은색으로 이렇게 좀 칠이 되어져 있죠 이거는 보호하기 위한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을 들받기 위해서 지금 다시 바뀌고 있는데 자 그전에는 뭐였어요 우리가 찐한 그 밤새기였었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자 실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 우리가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냐면 단순한 기록만 하는 겁니다 이 신용카드는 누구 건지 그다음에 통장은 몇 번에 되어져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예를 갖다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나중에 중앙장치에 의해서 걔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해서 가감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신용 정보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 일단 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갖다가 우리가 그 카드를 갖다가 발급할 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기록 카드에서 지금 전류가 흐릅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요 자 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렇게 이렇게 전류가 위로 이렇게 흐른다 그럽시다 그러면 감아주게 되면 이쪽이 뭐야 n극이 되고 저쪽이 s극이 되죠 그러면 얘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n극이란 말이에요 n극 여기 n극 나왔죠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s극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자기 테이프에는요 이거랑 반대되는 거 그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n이면 요게 s 요게 s면 요게 n으로 자 이거는요 전류가 흘러가지고 자기장을 만들면서 얘를 뭐 하는 거야 자아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건 무슨 법칙이었죠. 그래 앙페르의 법칙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앙페르의 법칙. 앙페르의 법칙이었다라는 거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요게 재밌죠 자 그렇게 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읽습니다 자 내가 음식을 먹고 계산할 때가 됐어 카드 갖고 왔죠 자 카드 드립니다 그러면 쭉 긁으면서 읽죠 자 읽을 때 그 뭐냐면 그 안에 s n 뭐 s n n s 뭐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쫙 읽을 때 이건 누구의 카드구나라는 게 기록이 전송되는 거란 말이야. 적용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지금 체크카드 얘기하는 거야 얼마가 있으니까 얼마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돼 그래가지고 가감을 하는 건 중앙 정보장치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읽기만 하는 거란 말이야 읽고 쓰기만 하는 거죠 여긴 지금 썼죠 쓴 것은 우리가 벌써 이미 써진 걸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어 우리가 그 매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요 뭐만 한 거야 읽기만 하는 거란 얘기죠 이 사람이 정보를 읽기만 하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읽냐면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n s s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얘가 쫙 긁을 때 s에서 n으로 가죠 또 n에서 n으로 가죠 이건 안 변하지 얘는 변하잖아 변할 땐 전류가 흐르고 안 변할 땐 전류가 안 흐르고 변할 때는 전류가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변할 때만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변할 때 변하는 걸 원해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여기 있는 코일은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장이 변하지 말라고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뭐 하는 거야 흐르게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걸 무슨 현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를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그랬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현상이고요 실은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코일에다가 자석이 나와가지고 따질 때에만 시험자가 출제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이 나올 때는요 자 이런 거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고 자 이게 뭐야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패러데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다 읽는 거란 얘기야 이 정보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가 자 이해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마그네틱 카드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마그네틱 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카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스마트 카드는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스마트 카드는요 스마트 카드는 지금 여기에 반도체 칩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반도체 칩에 이 사람의 유효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요 내용은요 잠깐 일로 좀 오셔야 돼요. 이 스마트 카드의 그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교통 카드 있죠 교통 카드라든지 또는 뭐야 하이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리더기라는 게 있어요 리더기. 자 리더기 알고 계시죠 자 리더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리더기가 교통 카드가 이렇게 오면 교통 카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카드가 되어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IC 칩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는 반도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산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리더기가 뭐라는 거냐면요 이 가까이 오는 얘한테 전자기파를 쏘는 거 어 나 지금 뭐라고 그랬지 전자기파 전자기파. 팔을 갖다 쏩니다 그러면 전자기파는 전기장이 변하면서 자기장도 같이 변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쫙 와가지고 이 코일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변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쭉 전자기파가 와가지고 전기장도 변하면서 자기장도 변하는 게 전자기파란 말이야 근데 자기장이 변하고 있어. 그거 원해 원치 않아 원치 않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여기서 뭐가 일어나 그렇죠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뭐라고 전류가 여기 흔다고 여기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 실은 전자기파의 자기장 자기장이 계속 진동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는 순간 그게 변한단 말이야 일초 동안에 몇 번 변하느냐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주파수라 그러거든요 주파수의 변함에 따라서 여기에 누가 그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전류가 흡니다 자 이때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지금 여기 전류가 흘렀단 말이야 전류가 흐르면서 이 IC 칩에 있는 내용을요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뭐야 얘가 계속 이쪽 저쪽으로 계속 바뀌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전자기파가 나오게 되죠 전자기파가 나와서 리더기한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더기는요 이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그렇죠 호스트 호스트 자 이 호스트가 뭐하는 거냐면요 중앙정보장치에요 그래서 호스트를 딱이면 아 지금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카드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고 이 돈을 갖다가 얼마를 까야지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깐다고 순식간에 그래서 돈을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얼마나 가감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호스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파를 갖다가 뭐라 이걸 이런 장치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걸 RFID라 그래요 RFID 자 이게 뭡니까 라디오 파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뭐 프리퀸시 뭐 아이덴티파이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얘하고 비교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바코드라는 거야 바코드. 자 바코드인데 바코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요 읽기도 쓰기도 가능하고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이 뭐 크지 않으면 그걸 다 통과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고 지금은 거진다 다 뭐로 RFID로 바뀌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일 물어보기 좋은 게 바로 이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하드디스크란 얘기입니다. 하드디스크 자 스마트 카드에 대한 얘기 지금 잠깐 다뤄봤는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카드 단말기 코일에서요 전자기파가 나온다고요 전자기파가 나와서 자 이 카드에 들어오게 되면 이 노란 선 있죠 여기서 자기장이 변한단 말이야 변하는 걸 갖다가 방해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다 지금 전자기 유도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를 때 이 IC 칩에 있는 정보를 같이 담아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실은 교류란 말이야 이쪽 저쪽으로 막 바뀌면서 흐르다 보니.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라디오 파죠 정확히 말하면 라디오 파가 나와가지고 리더기가 다시 그걸 읽고 호스트한테 이른다는 얘기죠 얘 누구라고요 그렇죠. 자 요런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카드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자 근데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이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또 우리 교재 이렇게 나왔지만 학교에서는 이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실은 그 나온 것처럼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 말고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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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기 특히 그 축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축전기라든지 아니면 유전체죠 유전체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전자기 유도한다니까 이건 뭐야 전기 자 전기 자 전기의 현상을 현상을 자 이용한.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뭐가 있죠 우리 교재 없는데요 어 하지만요 어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게 결국 자기 기록 방식이고 이건 전기 기록 방식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자기 기록 방식에 의해서 저장되는 거하고 전기 기록 방식에서 저장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재도 나오긴 나와요 뭐가 있냐면 어 바로 어 플래시 카드죠 플래시 카드. 자 플래시 카드가 뭐 하는 거죠 예 플래시 카드가 자 플래시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용되는 게 뭐냐면 휴대용 휴대용 기록기 있죠 예 그래요 USB라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얘하고 또 뭐가 있냐면요 예 실은 디램 아 주 기억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디램이 있습니다 디램. 디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플래시 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뭐냐면 강 유전체가 있습니다 강 유전체가 있어가지고 강 유전체가 전기를 갖다가 통하게 하잖아 그러면 전기에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지잖아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치웠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걸 강 유전체라고 그래요 상 유전체는요 잃어버리는 거고. 다루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강 유전체에 의해서 이 플래시 카드 같은 것은 바로 그런 것들한테 기억해 가지고 당연히 디지털 기호죠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저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램 같은 경우에는요. 축전기에요 축전기에 전기를 띠게 했다가 실은 바뀌게 되면 이게 다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간에 얘는 뭐 비휘발성이고 얘는 휘발성이다 얘네가 얘가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얘는 일부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두 개에 대한 크기 비교에 대한 얘기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기 기록 방식에는 뭐가 있습니까에 대한 얘기 있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래시 카드하고 디램 같은 경우에 전기 기록 카드 왜냐면 실은 자기 기록 방식 자기 기록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하고 난 다음에 하드디스크 마그네틱 카드 스마트 카드 나오고 플래시 카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플래시 카드가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 그면요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 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현상을 이용한 기록 방법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빛을 이용한 정보 장치에 대한 얘기죠 빛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을 이용한 빛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 자 이렇게 제목들이 길어요 여기 우리 이 책에는 자 여기는 뭐냐면 빛 빛 기록 방식이죠 광 기록 방식에 의한 건데 자 얘는 뭐가 있습니까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 그렇죠 cd 같은 거 있죠 cd cd. cd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vd 있죠 dv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블루레일. 근데 뭐 지금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것은요 바로 한 dvd 정도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빛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빛으로 기록한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요 그 이용 그 어떻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힐은요 뭐 빛을 쏘아줍니다 빛을 쏘아 줘 가지고 어 블루레이 블루레이 레일이 아니고 레일은 길이죠 길 그죠 아니야 블루레이 자 근데 어 이게 뭐냐면 어 이 기록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기록 방식은 빛을 이용하는 건데 뭐냐면 얘를 갖다가 빛을 쏘아 줘 가지고 홈을 파는 거야 cd 홈을 파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씁니다 또 그 다음에 그 홈을 갖다가 파여져 있는 가서 빛을 쏘아 주면서 빛을 쏘아 주면서 그 홈을 갖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보관관섭 상세관섭 이 간섭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 얘가 0 뭐 보관관섭일 때는 1 상세관섭일 때는 0 자 1과 0을 이용해서 결국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건데 여기는 전부 다 다 디지털 신호로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정보 저장은 전부 다 디지털 신호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아마 계속 내용을 갖다 연결해 가지고 진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선요 얘네가 우리가 팔 때 홈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트와 그 다음에 랜드 피트와 그 다음에 랜드 그 다음에 자 피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얘가 뭐라고요 자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피트란 말이에요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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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랜드란 말이에요 랜드 자 랜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비틀이 들어오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 비틀엔 뭐가 있습니까 위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놈은 위로 불룩한 놈이 있고 또 어떤 놈은 아래로 불룩한 놈이 있죠 자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불룩한 놈들이 서로 만나는데 동일한 위상끼리 만나게 되면 보관관섭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위상이 서로 다른 빛끼리 만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상세 간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랜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빛이 들어와 가지고 빛이 들어와 가지고 뭐가 일어나면 보관관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강한 빛 강한 빛이 들어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바로 피트에 부딪히는 빛들 있죠. 피트에 이렇게 해서 부딪히는 빛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피트에 부딪히는 빛들은 말이지 서로 위상이 다른 것끼리 합쳐지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위상이 서로 다르니까 상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그 빛은 어떨까요 강할까요 당연히 약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약한 빛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약한 빛 자 그렇다면 강한 빛과 약한 빛 음과 양 둘 중에 하나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자 그래 가지고 뭐로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신호란 뭡니까 예 영과 일이죠 자 영과 일로 예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강한 빛은 뭐가 되는 거야 일이 되는 거고 약한 빛은 영으로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요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고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빛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저장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가 있냐면 cd도 있고 dvd도 있고 블루레이가 있죠 제일 나중에 나온 게 블루레이 거든요 그럼 당연히 정보 용량이 가장 많은 건 누구일까요 바로 당연히 블루레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dvd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cd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어 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세 개를 갖다 구분하시오에 대한 이야기가 출제되는 건 아니고 어느 게 또 정보 저장 능력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요. 다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빛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는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림에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그림으로 우리 한번 가봅니다. 그림 보시면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래 cd 표문과 그다음 cd 룸의 구조를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괜한 그림들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 그림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cd 룸이 나와있구요 여기 레이저 빛을 비추면서 했을 때 강한 빛을 비출 때는 강한 빛을 비추게 되면요 이게 파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저 빛을 강하게 비췄을 때는 얘네들이 파이게 되니깐 강한 빛 같은 경우에는 뭐한다 기록을 하는 것이고 약한 빛을 쏘아줬을 때 그 반사되는 게 또 밝으냐 또는 어둠자를 갖다 따져주는 거기 때 그때는 뭐하는 거다 읽는 것이다. 그래서 레이저의 강하고 약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빛이 강하면 뭐라고요 기록을 하는 거야 왜 거기에 지금 홈을 파고 있으니까는 그렇지만 레이저 빛이 약하게 되면 그 반사된 빛을 보면서 자 얘가 밝은 빛인지 어두운 빛을 통해가지고 얘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즘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이 저장 매체가 CD, DVD, 블루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누가 저장 용량은요 당연히 뭐 진짜 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기는 25GB란 말이에요 4.78GB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용량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는 파장은요 어때요? 그래서 짧을수록 더 많이 읽어낼 수가 있겠지? 파장이 짧아야지만 많은 걸 읽어낼 수가 있는 거지 파장이 길게 되면 많은 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아마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놈이 대용량 저장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자 이거 용량이 큰 놈일수록 파장의 길이는 어떠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트랙 간격도 되도록 어떠해야 돼요? 좁아야지만 많은 걸 같은 크기로 하면 좁아야지만 많은 내용들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누가 누가 DVD고 누가 CD게라는 얘기는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그냥 간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간격을 보면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와 얘 정보 많이 정량되겠는데 그 모양이 누구다? 블루레이다. 그 다음에 이게 누구다? DVD다. 가장 간격이 넓은 건 누구다? CD다라는 정도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자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의 저장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하고 뭐하고 뭐했었죠? 자 우리 여기 교재는 두 가지가 나왔지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뭐 첫 번째 그렇죠. 자기 저장 방식 자기 저장 방식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정보 저장장치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두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꼭 되세요. 누구요?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대박 하드디스크하고 마그네틱 카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 있었죠?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장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플래시 카드 또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죠?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디램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빛과 빛으로 저장하는 장치에 대한 얘기는 지금 방금 나온 것처럼 DVD하고 그 다음에 CD하고 그 다음에 블루레이다. 이 정도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분야마나 얘는 뭐로 저장되는 것입니까?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주로 물어볼 테니까요. 그거에 대한 준비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페이지 6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자 6번 문제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나왔죠? 하드디스크 뭐였습니까? 예 바로 자기 기록 방식을 이용한 저장 장치입니다. 그죠? 자 하드디스크 말고 우리가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이야기하고 스마트 카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뭐라 하냐면 정보는요. 섹타 단위로 저장한다. 옳지 않은 것 찾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보는 우리가 플래터가 있었고요. 플래터에 트랙이 있다고 그랬죠? 트랙을 또 섹터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섹터 단위로 저장된다는 거 맞는 말이고. 그다음 2번 플래터에는 반자성체가 입혀져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성체인데 무슨 자성체? 강자성체죠? 2번이 틀렸네. 2번 반자성체가 아니고 무엇이다? 강자성체이다.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썼냐면요. 외부 자기장을 만들어졌을 때 그 내부의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치워도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얘기죠? 기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저장된 정보의 형태는요. 디지털 신호다. 그렇죠. 얘가 N과 S가 뒤바뀌었을 때 0이냐 1이냐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한 저장장치이다. 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쓸 때는 무슨 법칙? 쓸 때는 그렇죠. 앙페르의 법칙이요. 쓸 때는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읽을 때는 그렇죠.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패러데이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 데이의 법칙에 대한 얘기고 이건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읽어내려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또 5번. 정보를 기록하거나 읽을 때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쓸 때도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도서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앙페르의 법칙. 그 다음에 읽을 때도요. 자기장의 변화를 갖다가 원치 않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걔를 읽어나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했었죠? 바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더 여기서 지금 하드디스크를 이용해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어떤 저장 장치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어떤 특징일까요? 강 유전체 유전체 나왔다 유전체 그치?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강 유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 유전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축전기라는 게 있거든요. 축전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축전기가 있습니다. 축전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기를 축전기 전기를 전기를 모으는 장치야. 모았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죠? 한꺼번에 쓰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면 사진기에 플래시 있잖아요. 플래시 같은 경우도 실은 많은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모아놨다가 한 번에 쓰는 거란 말이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해야겠죠? 그때 그 저장되는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축전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얘가 B라고 그러고 축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다면 실은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스위치가 이렇게 따졌다가 연결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연결하면 이쪽이 플러스극 이쪽이 마이너스극이죠? 그러면 전자가 실은 말이지 실제적인 전기 흐름은 전자가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전자가 열 마리가 나갑니다. 열 마리가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리만 나갔다. 여섯 마리가 나갔어. 몇 마리가 들어와야 돼요? 여섯 마리 들어와야죠. 그러면 전자가 이쪽에 붙었고요. 여섯 마리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전자 여섯 마리가 나오는 거야. 전자가 나오면 이게 뭐로 변하죠? 플러스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전자가 나왔으니까. 전자가 여섯 마리가 쫙 들어오게 되죠? 자 전화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됐고요. 전압이 B일 때 얼마만큼 여기 전화들이 모이냐면요. 이 양쪽 양당 간의 전압차가 B가 될 때까지 이렇게 모이는 거란 말이야. 자 실은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할 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문제 중에 나왔었고 교재 없었던 거기 때문에 잠깐 내가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유전체가 있습니다. 이 축전기 안에 유전체라는 게 있는 게 유전체가 있는데 이 유전체가 얘가 플러스일 때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해가지고 마마마마마마 여긴 푸푸푸푸푸푸푸 이렇게 해가지고 놨단 말이야. 근데 얘를 치웠을 때 얘가 이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강 유전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치웠을 때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상 유전체가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강 유전체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 유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외부의 충격에는 강하고 휴대가 간편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맞네요. 0과 1의 전기신호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누굽니까? 플래시 메모리요. 플래시 카드 또는 카드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플래시 카드 또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저장장치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가볍게 좀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요. 자기 기록 방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것에 대한 장치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일단 전류가 이렇게 흘렀네요.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강 자성체의 정보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순간 헤드의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그죠? 전류가 아,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감아줘 볼까요? 감아주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감아주게 되면 이쪽이 뭐가 되는가? N극이 되고 이쪽이 뭐가 돼요? S극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이 된 거야.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야? N극이 되는 거고요. 그죠? 끊어졌네?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이쪽이 뭐가 되는 거죠? S극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장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강자성체를 딱 갖다 놨을 때 여기 N이니까 여기 무슨 극? S극 여기 S니까 여기 무슨 극? N극이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강자성체니까 얘를 치워도 얘는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얘는 뭐다? 그래 얘는 지금 뭐야?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기록을 하는 건 뭐다? 앙페르의 법칙이다. 앙페르의 법칙은 너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지겨우려고 그래. 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기역 헤드의 A 부분. 어, 여기 하라는 거죠? A는 무슨 극? 자, N극이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강자성체의 B 부분은 무슨 극이 된다? 역시 N극이 돼야 돼. 왜? 위가 S극이기 때문에. 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헤드가 지나가면 강자성체는요. 자성을 읽지 않고요. 기억을 한다니까요. 상자성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강자성체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성을 읽으면 안 된다는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8번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9번은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9번. 9번. 그림은 CD와 DVD에 대해서 철수, 영희, 민수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얇은 금속막에, 철수가 뭐라고 그랬죠? 얇은 금속막에 홈을 파서 정보를 기록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철수가 얘기했죠?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얇은 금속막에 홈을 파서, 금속막에 홈을 파서 정보를 기록한다. 여기까지는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CD하고 DVD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야? 광기록 방식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빛을 쏘아줘서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얇은 금속막에 홈을 파서 정보를 기록해. 강한 레이저 빛으로. 그렇죠? 철수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기록할 때는 재생할 때보다 고출력, 영희가 또 보강을 했네요. 정보를 기록할 때는 고출력 레이저 빛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재생할 때는 저출력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기록할 때는 재생할 때보다 고출력 레이저 빛을 이용한다는 영희의 말을 말했습니다. 영희는요. 보면 영희를 답을 했을 때 이런 방법 알려주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영희가 말하는 건 거짓말 맞더라고요. 한 90% 정도. 몰라? 왜 맞는지 모르겠어. 여학생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여자가 영희가 얘기하면 꼭 맞습니다. 가끔씩 틀릴 때가 있어. 철수하고 영희하고 민수 나왔는데 틀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림이 안 나오고요. 글로 나올 때거든요. 글로 나올 때는 영희는 틀리더라고요. 이것도 믿고 송도 읽으면 안 되는데 웃자고 한 소리야. 아무튼 민수요. DVD가 CD보다 저장 용량이 큰 이유는요. 여기 나왔네요. 더 긴 파장이 아니고요. 짧은 파장이죠. 파장이 짧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갖다가 저장할 수가 저장을 읽어낼 수가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긴 파장이 아니고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기 때문이냐라고 말한 긴 파장이라고 말한 민수는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문제 어렵지 않았지만요. 내용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실력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실력 문제입니다. 실력 문제입니다. 189페이지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림 가는 발광 킥보드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킥보드의 바퀴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자 실은 뭐냐면요. 킥보드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운동한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원리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자석이 연구 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얘네가 돌아간단 말이야. 돌아가면서 이 연구 자석의 자기장이 돌아갈 때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계속 변하겠지? 돌아가면서 그래 코일이나 자석이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력 선수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트를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폐도선이라는 것은 폐도선 폐도선에 자기력 선수가 변하는 거 원해 원치 않아 원치 않아 폐도선은 자 변하는 이유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뭘 썼냐면요. 자석 또는 누가 코일이 코일이 폐도선이란 말이야 그지 폐도선이 폐도선이 바로 뭘 했기 때문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기력 선수가 변한 거라고. 그러면 이 폐도선이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 운동을 뭐 하려고 그런다? 운동 방해를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운동 방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 힘이 만들어지겠죠? 네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석에 자기장이 있고 폐도선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힘이란 건 뭐냐면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생성되는 힘입니다. 뭡니까? 자기력이죠 자기력. 자기력에 의해서 뭘 할 수가 있어 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동 방해. 그럼 운동을 방해하려면요 폐도선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폐도선은. 바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돼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 자기장을 만들려면요 이 폐도선에는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 전류는 자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 뭐라 그랬지 유도 전류란 말이에요 유도 전류 유도 전류가 흘러줘야 되고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계속해서 기절력이라는 게 형성돼야 된다고 그랬지 한 번만 흐르면 안 되잖아 계속 흘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절력이라는 것은 자기장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생긴 기절력 유도 기절력이라고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폐도선이 유도 기절력을 발생시켜서 전류를 갖다가 만들면요 자기장 형성하면서 뭐가 된다 그렇죠 자기력이 발생을 해서 운동을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뭐 멀어지면 인력이 가까워지면 청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면서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이걸 하트로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거예요. 결국은요 운동 바로 이 얘기하려고 그러죠 운동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 운동을 시켜서 운동 에너지가 전부다 실은 얘가 만약에 없었다면요 얘가 잘 굴러갈 거란 말이야 킥보드에 발광 다이오드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가 없었으면 더 잘 굴러갈 건데 이걸 좀 덜 굴러가게 하는 거야. 원래 십 이만큼 잘 굴러가야 되는데 십에서 한 팔 장로지만 굴러가게 하고 나머지 일을요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 장치는 시키는 장치입니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뭐라 그러죠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전발기라고 하면 안 되지 발전기죠 지금 발전기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발전. 자 이건 뭐다 발전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내용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킥보드에 바퀴에서 불이 켜지는 원리와 불이 밝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아아 1번 맞네요 그죠 그럼 2번 킥보드가 가만히 멈추어 있으면요 발광 다이오드는 반짝인다. 발광 다이오드의 불 들어와 안 돌아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죠. 킥보드의 성적을 성적이 늘릴수록 발광 다이오드는요 어두워지죠. 킥보드의 성적이 빨라야지만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절력도 얘기했었어요 기절력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력 선수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생기고 가문에서는 비례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속도가 빠르게 되면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력 선수의 변화율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절력이 크게 발생하겠죠 그럼 전류도 더 크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됐어요 없고 4번. 코일의 가문수는요 얘 얘기하는 거죠 예 코일의 가문수 가문수는 발광 다이오드의 발기의 변화와 관계 있습니다 비례관계예요. 그다음 연구 자석이 자기장을 약하게 하면요 이거 기억나세요 브라보 브라보 비 엘 비 브라보 지난 시간 했던 거 자기장의 세기가 약하게 되면 발광 다이오드는요 어두워지겠죠 이게 커야지만 기절력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전류를 크게 흐르게 하고 발광 다이오드가 더 소비 전력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 가볍게 1번이었지만 내용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번입니다 2번 2번은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낸 거군요 하드디스크의 구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하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어 트랙 나와있고요. 자 섹터가 안 나와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헤드의 움직임 나와있고 금속 원판인데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 안 나왔지만 플래터 이게 플래터다. 자 여기다 뭐하는 거다? 읽고 쓰는 장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읽고 쓰는 정보를 갖다가 저장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ㄱ 금속 원판 표면은요 자성을 띈 물질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자성을 띈 물질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불러보세요. 예 강자성체요. 강자성체다. 제발 기억 좀 해주세요 이제. 자 강자성체란 뭡니까? 예 외부 자기장을 받았을 때 그 자기장을 기억한다는 얘기죠. 치워도 외부 장인을 치워도 얘는 그대로 그 기록을 전에 그 자기장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니은 헤드는 정보를 기록하거나 정보를 읽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요 헤드요 그렇죠 자 읽거나 쓴다는 얘기입니다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데요 자 읽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낼 때에는 전자기 유도현상 전자기 유도현상이다 유도현상이고요 패러디의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쓰기는요 예 이제 잘하시네요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이제 선수 됐죠 자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내용에서 물어볼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디귿 금속 원판 표면에 빛이 반사되는 정보를 정보를 측정하여 정보를 읽어냅니까 예 이건 뭐였어요 예 광 기록 방식 빛에 의해서 자 기록을 저장하거나 또는 읽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 바로 뭐라 했습니까 그래요 cd dvd 블루레이였었잖아요 이거 아니죠 예 답이 될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력 문제에 대한 얘기했고요 아 한 문제가 더 남았네요 3번까지입니다 자 3번. 그림 가는 cd 표면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cd 표면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 랜드 피트 나와 있고 트랙 간격 나와 있고 막 그러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피트 랜드 이렇게 나와 있죠 레이저 빛을 쏘아줍니다. 자 여기 보호층이고요 자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윗부분 여기를 보는 거겠죠 자 일단 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 cd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자기화된 정보를 읽어냅니다 이건 뭐야 cd가 빠르게 회전하는 건 맞았는데요 자기화된 게 아니고 뭐예요 그쵸 빛죠 빛 빛 빛에 의한 거죠 그니까 여기는 피트하고 피트하고 랜드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지 거기에 비추어 졌을 때 빛의 밝기를 따지면서 우리가 따져주는 거란 얘기야 자 이건 뭐냐면요 플레이터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자기화된 정보를 읽는다 하드디스크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예 답을 우리가 굳이 맞힌다면 답 될 수가 없었고 드남 니은입니다. 트랙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요 저장할 수 있는 양이요 많아지죠 같은 면적인데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걸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답이 될 수가 없었고 랜드에서 반사된 레이저 빛의 세기는요 피트에서 반사된 레이저 빛의 세기보다 강하다 이게 맞는 말이죠 랜드에는요 랜드 안에 있잖아요 랜드에서 빛을 반사시키게 되면요 이게 모아져 있죠 근데 여기서 분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피트에서 반사된 빛은요 약한 빛이 되는 거고요 랜드에 반사된 빛이 강한 빛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력 문제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 뒤로 갑니다 뒤로 쭉 가셔가지고요 페이지 215페이지 215페이지까지 갑니다 215페이지에 단원 종합문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겠죠 페이지는요 215페이지 8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꼭 풀어보라고 그랬는데 한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솔렐로이드의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 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도 자꾸 좀 풀어주시죠 왜냐면요 실은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 많았고 요번 시간에는요 그다지 내용이 저장 방식 세 가지 지금 딱 기억하는 거란 말이야 내용이 적었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까지 요번 시간에 다 갖고 와서 푸는 거예요 요번 시간에 좀 문제가 많아져야지만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8번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솔렐로이드의 전류가 흐르는 흐르는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자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앞쪽에서 앞쪽이 중요하잖아요 앞쪽이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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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주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이 자기장이 나오는 곡 무슨 극? n극 자기장이 들어가는 무슨 극? s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는요 s극이고요 나는요 n극이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기야 그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강하다 저는 이거 정확히 말하면요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인데 이 안에서 자기력선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확히 이제 표현하자면 전류의 세기 자 이걸 i라고 한다면 전류 세기랑 비례관계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를요 우리가 실은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를 스몰 n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스몰 n과 비례관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얘는 단위가 테슬러인데 얘는 안 표현하잖아요 단위가 안 맞죠 단위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다 뭘 쓰는 거냐면 상수를 씁니다 k2 프라임인데 이거 사 파이 곱하기 십에 마이너스 7점인데 여러분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일단 여러분은 여기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다음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 당연한 관계죠 그 식을 만들어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한번 써본 겁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사 번 솔렐로이드 주위에는 막대 자석과 같은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맞는 말이죠 여기다가 실은요 여기 지금 이게 만약에 연철처럼 자기 물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과 이 연철 내부의 자기장이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장이 더 어떻게 될까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더 세지게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야 전자석이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다음 5번 그러면 5번이 틀렸네 왜 틀렸나 볼까요 솔렐로이드 내부의 자기장에 새기는 중심 부분이 양 끝 부분보다 강하다 아니요 여기가 다 골고루예요 골고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균일하게 장향이 되고 있는 거랍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9번 다음은 어떤 정보 저장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기록할 수 있는 비휘발성 컴퓨터 기억장치를 말합니다 결국 전기적 데이터고 나왔으니까 전기기록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보 장치의 대표적인 활용으로 디지털 정보 재생기와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등이 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요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카드 그죠 메모리 메모리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디렘에 대한 얘기죠 디렘 자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휴대용이라고 그랬죠 휴대용이라고 그랬고 자 얘 뭐라고 그랬죠 얘 같은 경우가 바로 컴퓨터의 주 기억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뭐야 얘네들 갖다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비휘발성이라고 그랬어요 비휘발성이란 뭐예요 잘 날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휘발성이라는 게 잘 날아간다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전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바로 유전체 특히 강 유전체죠 강 유전체 유전체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데 얘네 잘 안 날아가요 그러면 얘가 잘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얘기야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얘기죠 자 거기 보시면 시디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시디나 시디는 뭐야 광기록 방식이고요 하드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가 자기 저장 장치죠 보면 4번 같은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그죠 플래시 메모리 나 또는 디렘 같은 경우에 전기적 저장 방식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긴 했지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cd와 dv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있네요 0과 1로 정보를 저장한다 맞는 말이죠 얘는 전부 다 뭐야 디지털 신호로 정보가 저장되어야 돼 빛 기록 방식뿐만 아니라 전기 기록 방식 자기 기록 방식도요 그 다음 2번 디스크의 표면에 작은 홈을 파서 정보를 저장하는 거 맞죠 예 피트하고 뭐라 그랬죠 랜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사된 빛의 세계를 측정하여 정보를 잃는다 이게 실은 상세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걸 따지 주는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 아무튼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을 따지면서 이게 디지털 신호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4번 김 파장의 빛을 이용할수록 이거 또 나왔네 김 파장의 빛을 이용할수록 정보 저장 용량이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진다고요 파장의 길이가 짧아야지만 많은 저장을 갖다가 우리가 장치를 저장 용량을 갖다가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트랙 간격이 좁아지면요 같은 면적일 때 간격이 좁아지면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좁아지면 저장할 수 있는 정보도 양이 많아진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그런 뻔한 문제들이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그림은 자성체가 헤드 아래로 접근하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어느 순간을 나타낸 거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A, B 어 그냥 방향만 나와있네요. 자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자 A, B 이렇게 나와있어. 어 기억 헤드 A 부분은 어 N극으로 유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지금 읽어내는 거란 말이야. 얘가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 쪽으로 지나간다. N에서 S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N에서 S. 그러면 여기 지금 N이고 지금 S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N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S가 돼야 되고 여기는요. N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자 N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N극에서 S극 감아줘야겠죠? 자 감아주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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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가 흘러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A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헤드 부분의 N극은요. 헤드 부분의 N극이 된다. 헤드 부분은 N극이 된다. 헤드 부분의 A는 N극이 된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코일에는 전류의 방향이 어느 쪽이야? A의 방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B가 아니고 A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자성을 잃지 않은 부분이 접근해도 전류는 계속 흔다. 자성을 띄지 않은 부분이 흐르면 전류 흘러야 안 흘러야? 안 흐르죠. 그죠? 자성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 내용 했고요. 자 12번에 대한 이야기도 광산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빛과 함께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단원 종합 문제. 앞에 나왔던 자기장에 대한 얘기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의 저장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죠? 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기록 방식에 대한 얘기. 전기를 이용한 기록 방식에 대한 얘기. 또 빛을 이용한 기록 방식에 대한 얘기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 장치에 대한 얘기죠?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